아아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신 백만년 나간 그런 거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가 기도를 개빡세게 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거라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11조를 하라는 남친 이런 미친 야 예수님이 너 버리래 꺼져 이 새끼야 원제 유튜브 수익 11조 하라는 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제 유튜브 얼굴도 안나오고 목소리도 안나와요 그냥 특정 취미 위주로 운영을 하는 거라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건 저희 가족도 친한 친구도 모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처음엔 별 반응 없었어요 근데 이거 뭐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거니까 큰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1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반응이 오나 싶더니 일명 알고리즘의 선택 떡상이라고 하죠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오르는 걸 몇 번 경험했고 그렇게 수익이 점점 오르더니 최근 6개월 전부터는 평균 매달 600만원 정도의 큰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 조건 통과하고 처음엔 50만원 벌었어요 그게 큰 거죠 그렇게 제 월급의 2배 정도를 더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래도 유튜브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직장 안 쉬고 꾸준히 다니고 있는 중이며 그래서 월급을 포함해가지고 월 평균 900만원 정도의 벌이를 하고 있죠 아 근데 제가 미쳤는지 가족도 친한 친구도 모르는 이걸 제 남친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말할 생각 없었죠 일부러 말한 거 아니고 이게 다 우연과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풀면은 이야기가 쓸데없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뒤에 짧게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것도 알고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다 알고 있는 남친이 됐듬 너 11조회에 이러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두 사람은 종교가 다릅니다 저는 성당을 다니고 남친은 교회를 다니는데 사귄지는 6개월 좀 넘었어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엔 종교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걱정돼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저한테 좋다 그러고 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종교 강요 추천 이런 건 절대 없을 거라고 하길래 서로 노터치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예 맞아요 당연히 말을 안 했죠 그런데 하루는 데이트를 하려고 제가 먼저 자리에 나와서 기다리던 중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 채널에 달린 질문 댓글들 있죠 거기에 하트주미에서 하나하나 응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들킨 거예요 계속 해물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구독자가 좀 많다 보니까 수익이 있다는 것도 눈치를 까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오 그렇구나 이러고 그 말고 딱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갑자기 11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개판 났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웃기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교 얘기는 절대 안 하기로 했으면서 그걸 했다는 것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주교예요 성당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11조를 해라 이겁니다 어처구니갑죠 그래서 너 뭐냐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왜 그리고 할 거면 우리 성당이 해야지 왜 니네 교회에 그걸 하냐고 이랬더니 야 니 유튜버가 이렇게 잘 된 건 니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응답을 한 거라고 저도 저 잘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그리고 성당은 어차피 중앙에서 관리 비용이 다 나오니까 어차피 그걸 할 거면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저요 저희 성당이 매주 만 원씩 꼬박꼬박 봉헌하고요 또 다른 기부차에 따로 몇만 원씩 기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가 뭐라고 어차피 할 거면 이딴 표현을 쓰는 건지 그리고 자기가 뭔데 감히 뭔데 11조를 그것도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다 하라니 말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할 거면 내가 다니는 우리 성당이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이런 상황에서 11조면 월 90만 원 이상이라는 말인데 그 큰 돈을 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애초에 성당은요 돈을 내라 마라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요 이 정도의 액수면 너무 큰 돈이라서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특정한 특별한 날 정도는 돼야 성당에서 납득을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그냥 여러모로 말이 안 되니까 싸우는데 이 옷값 베풀면서 살고 나눠야지 그래야 은총을 받는 거라고 야 니네 성당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냐 싸이비야 등등등 일단 개소리를 하길래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쌍욕 봐가지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어디 건들 게 없어서 감히 남의 종교를 건드는 거야 거기다 연애 시작할 때 약속까지 했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상대와의 약속을 어기라는 말씀 절대로 안 하셨는데 얘네가 믿는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인가요? 그리고 봉헌을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금액이나 기부처 역시 내 의사에 따라 내가 결정한다 제가 했던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? 아니 이게 뭐라고 이해를 못하고 계속 저런 개 헛소리를 하는 건지 뭐? 지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11조를 해야 되는 거라고? 정말 살다 살다 별 미친 소리를 다 들어봅니다 네 알아요 교회랑 상당이 시스템 다르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저이고 본사에서 매출과 상관없이 정해진 월급을 지점장에게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본다면 교회는 그냥 온전하게 개인 사업자 딱 이거죠 그래서 상당은 돈 내라는 말도 안 하고 봉헌할 때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해라 이런 시스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저한테 했던 말 돈을 그러니까 11조를 해야만 주님의 은총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여하튼 그 뒤로 미안하니 어쩌니 연락하길래 바로 차단 박았는데요 제가 오래 했던 일들 중에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제 평생을 통틀어 제일 잘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기가 막히네 두 번째 사연 원제 시댁 종교 강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종교가 없는 즉 무교인 사람은 무조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무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종교 강요도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어이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종교 강요 절대 안 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시어머니가 에이 꽁꽁아 너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같이 교회 가야지 네? 어머님 전 무교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걸 누가 모르냐 근데 네가 무교니까 교회를 더 가야지 예?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무교니까 내가 결혼도 허락을 한 거다 아니 어머님 무교랑 교회 가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잊으셨어요? 종교 강요 절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한 건데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너 이제 그 생각 바꿔라 교회를 나가면 너희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긴다 우리 아들이랑 앞으로 잘 살고 싶으면 무조건 교회에 나가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등등등 말이 아예 안 통하고 무조건 나오래요 맨날 난리입니다 제가 이거 글로 대충 쓰니까 짧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고통이냐면요 이제는요 어머님 때문에 길을 가다가 교회 이름이랑 십자가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길에서 물티슈 나눠주는 그 교회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봐도 바로 인상이 팍 썩어버려요 너무너무 싫어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약속이 장난입니까? 그리고 이런 당신 때문에 저 요즘 피임하고 있어요 아니 약속을 한 나한테도 이러는데 이러다가 내가 혹시라도 아이를 낳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요 아이를 안 낳고 있다고 교회가 원래 이런 건가요? 아니 왜 이렇게 강압적이야? 댓글 1번 저도 궁금합니다 다른 종교는 강요가 별로 없는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딱 이러더라고 나도 교회 다녔지만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제 발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 주말마다 쫙 빼입고 교회에 와서 있는 척 고상한 척 이런 거 보면 정말 꼴불견이야 그냥 다들 그래요 믿는 게 아니고 이럴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나 싶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 과연 뭐라고 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 저는 이 역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세뇌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댓글 내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세뇌라고 하는 말 100% 공감해요 2번 쓴이 저도 쓴이처럼 시모한테 속았던 사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말고 저희 엄마가 대신 나섰어요 평소 당신 사위한테 잔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늘 아이고 우리 사위 이쁘다 이렇게 이뻐만 하셨는데 그런 분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루는 사위를 딱 불러다 앉혀놓고 종교 강요 이거 자네가 무조건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 이후 저희 남편이 뭘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저한테 말을 안 해서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종교 강요이 없었어요 얼른 쓴이도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3번 그냥 차단 박으세요 그리고 이걸로 날지하면 지 아들 면상에 이혼 서류 던져주면 됩니다 아니 아이들 없다면서 이정도 깡은 보여줘야지 안그래요 평생 휘둘릴 거야 4번 사기 결혼이네 소송 거세요 무조건 이깁니다 5번 어머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어머님 아들 새끼 이혼 당하는 거였어요?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이네 6번 예전에 판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쓴이가 결혼하고 종교 강요 오지게 시달렸는데 결국엔 교회에 나갔고 자기 남편 한둘 월급을 전부 다 헌금해버렸다고 해요 그런 뒤에 자기 남편한테 와가지고 자기야 있지 나 어머님 말씀대로 교회 나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 앞으로 어머님이랑 더 열심히 다닐 거고 오늘 자기 월급 전부 다 헌금하고 왔는데 어우 기분이 너무 좋아 나 왠지 천국 갈 것 같아 앞으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러니까 남편이 바로 자기 엄마한테 가서 대판 엎어버리고 그 이후 두 번 다시는 교회 얘기 안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 쓴이도 헌금 통크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더 많이 하겠다고 해봐 어떻게 나오는지 몇 년 전에 제가 다뤘던 사연이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글만 올라가던 시절에 통쾌했죠 7번 어이고 손진하긴 그걸 믿었냐 야 지금이라도 도망쳐라 어떻게 될까요? 시모가 개소리 할 때마다 녹음 필수 알고 있죠? 참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는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저는 무교입니다 무신론자죠 신을 안 믿고 종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예수님은 왠지 재림을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격 화끈하시거든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것들 그거 보고 눈이 확 돌아서 확 엎어버린 그런 적이 있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데 지금 이렇게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들을 과연 그냥 두겠습니까? 당장 재림해가지고 십작으로 뚝배기 다 깨야지 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어?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